쪼꼬쪼꼬 왜 이렇게 낮게 날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라고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반 정도는 떠 있네? 반 정도는 육지에 있네 야 잠깐만 여기 우리 집인데? 야! 야 이상하다 야 방향 바꿔! 방향 바꿔 빨리!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야 난 너가 이렇게 낮게 나는 것도 처음 보고 뭐야 뭐야 이거 불알이야? 내 집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 봐 뭐 버근한 거 같단 말이야 잠깐만 이상하네 짝짓기 하러 왔나 여기? 사이클롭스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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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쇳파이프 하나에 꼈다고 말하지 마 이 조끼 몇십 톤은 돼 보이는 거대 생명체가 내가 설치한 티타늄 쇳파이프에 걸렸다고? 아니라고 해줘 아니면 수중 아바타처럼 얘 어디 신경을 내가 샤일루로 꽂아서 나만의 물고기 펫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야 근데 뭐 어쩌자 어 어떡하자는 거야? 야 알 부풀어 올랐다 야 어떡하지? 내가 얘한테 뭘 해줘야 되나? 원하는 게 뭐야? 야 이 막대기 야 이거 또 교훈을 얻었네 이 막대기가 아니었으면 내 집은 진작에 바가 부셔졌겠지? 근데 난 왠지 그 꼴을 한번 보고 싶어 뭐 세이브는 했으니까 파이프 치워줄게 한번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야 이제 이제 갈 수 있다 잠깐만 진짜? 진짜? 진짜 우리 집을?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네요 하하하하하 아니 난 너무 귀여워 얘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뭐 어쩌자고 하고 싶은 거 해 다 어 아 터렛 아 터렛으로 공격하려고 얼레? 허허허허 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 이거 납치잖아 야 내 구명포트 납치하고 있어 네가 터렛은 계속 쏘고 있고 야 납치다 납치당했어 내 포트 납치당했어요 어쩌죠 어쩌죠? 아 역시 난 이런 이런 샌드박스 게임인가 이것도? 이런 류의 게임의 매력은 이거 아닐까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아 아 뭔 소리하고 그냥 라디오 뭐라는 거야 내 구명포트는 이미 어부바당했고 내 기지는 이미 꼬라박혔어 아 이거 피 건물 피 달고 있는 거 아니겠지? 괜찮겠지? 야 그래 그냥 여기 써라 너 여기서 알 때까지 여기 써라 왜냐면 네 알을 한번 내가 키워보고 싶어 딱히 뭐 꼬라박아서 내 집을 부셔버리던가 그러진 않네 다행히도 좀만 위험했으면은 널 당장 죽였을 거야 근데 뭐 이대로 내 집을 보고 있겠다는데 뭐 애가 뭘 할 건 없네 아 얘를 가둘까? 파이프 다섯 개를 여기다 다 꽂아서 가둬버릴까? 봉인진을 한번 해볼까? 그럴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좀 신기한 일이다 근데 뭐 이건 몬스터 헌터가 아니라서 죽여도 뭐 대단한 게 나오진 않죠 죽이지는 말자요 그냥 얘가 얼마나 여기가 이렇게 있을까 얼마나 내 기지에 코박고 있을까 내 기지에 코박죽 했네 와 여기 유리창으로 보면 진짜 멋질텐데 아 얘를 가두고 싶다 자원만 많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메워 싸서 가두고 싶다 못 나가게 내가 저거 뭐야 호수관 다 모아서 얘를 여기 가둘래 딱 내 방향만 이렇게 세워놔도 이 녀석은 못 나갈 거야 멍충이니까 에헤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거라고 딱히 불법으로 뽀익한 건 아니니까 그냥 얘가 들어왔으니까 뭐 어쩌겠어 뭐가 뚫을 수 없지 뭐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걸 내가 막을 필요가 있나 이제 넌 내 거야 포켓몬을 이렇게 잡는 거야 알지? 어... 어... 펌프가 부족하다 펌프 더 만들자 아 근데 번잡하네 아 삐딱해져 있잖아 거슬리게 아 내 집이 아 이거 펌프 공기 보유 펌프 한 두 세 개면 되겠지? 자 가두자 하하하하하 아 얘 제대로 봉인진을 만들자 울부짖는다 울부짖는다 하하하 불쌍해 아마존의 눈물같이 이거 되게 불쌍한 식물 같아 불쌍한 생물 인간한테 포익 당해가지고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됐다 고정시켜 견인했어 은근 자유도 최고 높은 게임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됐다 이제 얜 영원히 여기서 못 나가 영원히 영원히 박제됐어 동물원 됐네 아 귀여워라 좀 더 확실하게 박제를 해보자 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야 어랍쇼? 내가 이거 많이 만들어놨는데 어라? 아 여깄네 다 모여있네 야 너 때문에 다 올라왔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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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맘에 들어 파이프로 완전히 봉인 완전히 그 데스윙 그 고정하듯이 갑옷도 만들어주고 싶다 전투병기로 짠 오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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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그 내가 이거 설치해가지고 물리에너진에 팔딱 했나보다 죽은건 아니겠지 알 날때까지 여기 코받고 있어 넌 알지?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이런 부분 있잖아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서 아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옷을 안 돌려주겠다 안 돌려보내겠다는거지 너도 지금 그 상태야 알을 낳기 전까지는 여기서 못 나갈거야 알을 많이 낳아줘 신호등 레비아탄 알을 가질 수 있다며 난 그 꼴을 봐야겠어 야 근데 얘도 휘었다 여기 다 휘었다 애들이 애들이 다 휘어있어 됐어 이제 레비아탄 레비아탄 감금은 이 정도로 괴로운가봐 되게 울부짖고 있어 미안하게 됐다 성공 레비아탄 견인 성공 영혼이 내가 가졌어 영혼이 내가 가졌어 근데 얘가 참 얘로 떼내려온건 신의 한수였다 운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얘가 어떻게 때마침 AI가 어떻게 됐길래 저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됐을까 고맙게